고모령 가요자에 처음 도전하시는 분인데요 처음 도전해서 본선에 올라왔으니까 상당한 실력파겠죠 참고문어 8번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황영웅씨입니다 네 황영웅씨가 선곡한 곡은요 가수 강진이 부른 붓입니다 박수로 받아주시죠 여보게 여보게 지구여 지구여 빛을 안아줄 수 있대요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러움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게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 끝까지 깨무쓴했으요 함께 산 건 오찬 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백두산 전기를 먹물삼아 백두산 전기를 먹물삼아 한 줄 한 줄 적어 나가세 여보게 지구여 지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멋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유삼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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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す 아 아 힘겨운 세월을 버티고 보니 오늘 일 같은 날도 있구나 그 서로 어찌다 말할까 이리 오기에 고생 많았네 70년 세월을 끝까지 깨우슨 대수여 함께 살던 오천년인데 잊어버리자 다 용서하자 우린 함께 살아야 한다 한라산 구름을 아폭 삼아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세 여보게 친구여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붓을 하나 줄 수 있겠나 어 어 아멘